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맛있겠다 15분 Is it going to inhomely? 15분 Is it going to be a portfolios? 15分 Is it going to be an air? 15 minutes 15 minutes 20 minutes 60 min 핫도그 반죽 고추맛 대파 마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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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소금 로제떡볶이예요 안녕하세요 애정입니다! 오늘은 배떡스타일로 만든 로제떡볶이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코카콜라 바삭바삭 당근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탕후루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치즈는 너무 맛있었지만..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는 치즈가 너무 맛있엉..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뭔가 계란찜... 역시 고소한 간장 치즈스틱 약간 매콤해요 쫀득쫀득 너무 좋아요! 고소하고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구워지는 소리에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에 너무 잘 어울려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잘 먹었습니다